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구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구요 제가 이제 어 HLB 영상을 영상을 찍은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됐는데 어 아직도 어 아직도 어 HLB 살짝 조작 나오면 떨어졌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락장에서 너무 고생들 많으셨구요 하단 배너 보시면 저하고 정 대표님이 직접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체험 배비리딩 전부 다 저희는 다른 사람이 쓰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손해보실 거 없습니다 카카카토 친구 추가 하셔가지고 영업사운도 없는 허브경제TV 여러분들한테 연락도 안 드립니다 우리 심장에 한 분 계신데 다른 업무를 보시니까요 한 번씩 신청 한번 해보시고 또 HLB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오늘은 뭐 어느정도 약조정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중값에서 가능했겠네요 그쵸 33,800원 아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값에서 가능하다 안하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수가 빠진 것만큼 동일하게 빠졌죠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1.5% 빠졌구요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을 보여줬고 장중에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는데 거기에 맞게 동일하게 그냥 눌림목 정도 만들어졌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 자체가 아직까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한타임 좀 출력을 준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 줬어요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 줬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을 원하냐면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환차익을 위해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물량을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홀딩을 할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줬는데 무조건 홀딩을 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인자본은 오늘은 그로 인해서 한타임 차익 매물이 나와줬다 까지 체크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또 지정학자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자 리스크 지긋지긋하지도 않잖아요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지정학자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역사적인 매수의 기회였고 HLB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이라는 것은 다 동일하고요 HLB도 누군가는 이제 HLB가 적자폭을 만들어 주니까 상장폐지 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투자는 본인이 하셨으면서 왜 책임은 저한테지라고 하십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냉정하게 하나 찍고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상장폐지 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세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매수 버튼은 본인 손가락이 눌렀으면서 그 책임에 대한 저를 지는 거죠 제가 뭔가 이제 고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는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까? 전 되려 매도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요 33,800원 이하에서만 좀 매력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HLB가 최근에 인수합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M&A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대한민국 1등 바이오 기업이 되려는 HLB 재무자표를 바꾸기 위해서 M&A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는 보시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눈에 보이시는 매출과 영업이만 보실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마치 이제 적자, 손실, 끝 이거라는 겁니다 이 HLB가 지금 보여지는 이 재무자표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어떤 이슈가 있었죠?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을 했죠? 그로 인해서 재무자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한번 뒤로 돌려보시면서 HLB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단순 등락폭가 이런 거에 위대비하시지 마세요 HLB 상장페이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비 두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업으로 M&A를 해요 FA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분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SK의 업종은 바이오가 아니라 유통이에요 셀트리온 SK, 이걸 예시로 듣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셀트리온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시밀러를 해외 유통 판매하는 회사예요 HLB도 현재 업종이 운송 부품입니다 그런데 HLB가 코스닥 1위 바이오 업종 시가총액 1위가 될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위가 꼭 저는 갈까라는 의구심은 들지만 좀 냉정하게 보자면 HLB가 체외 검체 진단의 최강자인 FA 지분 100%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600억 대 영업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이렇게 거표지로 바꾸는 거예요 환골탈퇴하는 겁니다 그냥 제약사가 아니라 글로벌 신약 개발 회사가 내는 영업이익 600억의 규모가 실감나게 설명이 되려면 2018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에 556억을 내던 때만 비교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 이 기업 가치를 못 알아보고 있다가도 언제나 그랬듯이 갑자기 뭔가 이런 어떤 이슈가 차후에 나와줬었을 때 집단지성을 발휘를 하면서 이런 미래의 투자 회안을 발휘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 시장이 좀 CMO와 바이오 시뮬러 사업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익률이 이제 같이 비스무리하기도 하고 레드오션으로 안강 높은 제약사에도 비하여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를 했잖아요 그쵸? 우리 삼바르디 예시로만 봐도 영업이익을 550억을 시현을 하고 있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최대 36조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의 후광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접어준다고 해도 글로벌 항암신약 리보세라닉을 필드로 해서 사실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HLB 증가 또한 같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시총을 계산을 해줄 수는 없어요 시총을 계산을 해줄 수는 없지만 FA라는 기업을 지금 100%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합병 후에는 바이오 매출이 총 매출의 50% 이상 나와주는 이런 구조가 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 섹터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참 이 영업이익이 안 난다는 사람들의 말의 공격 포인트 자체가 이걸 해소시켜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좀 나와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마십시오 회사 임원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그 지표를 회사 임원진들이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큰 착각이죠 오만입니다 여러분 뉴욕시장에서 오만함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허덜덜 마시고요 어차피 이런 거는 다 오노신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해줍니다 신라진 같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허브이제TV 하단배너에서 체험신청도 한 번씩 해보시고 또 체험신청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카카오톡에서 진행을 하세요 들어오셔서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시고 도움이 되실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요정도까지만 마감하도록 하고 저희 허브이제TV 카카오톡은 HERB2019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